오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일이온의 서용원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파 공략주는 나스 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KT그룹의 계열사로서 온라인 미디어랩 전문 업체고 디지털 광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제작 업체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좀 이슈가 있습니다. 글로벌 1위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했죠. 대한민국에서도 5천 원대의 저렴한 광고 요금대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여타 OTT 사업들에서도 광고가 좀 붙는 이런 사업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 부분이 지난해 11.2% 성장을 해서 올해도 두 자리 때 연속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매체의 증가와 OTT 산업의 증가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지난주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도 3거래 연속으로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를 3만 3천 원대 이하권에서 3만 원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만 6천 원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2만 5천 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서 나스 미디어에 대해서 한방학 매수보다는 조정시 모아가는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알파 공략 주로는 나스 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